꿀이란 벌들이 자연의 꽃에서 수집한 꽃꿀을 가공하여 창조해낸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을 자랑하는 액체 보물입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산물은 색상부터 향기, 맛까지 천차만별인 약 320여 가지의 다양한 품종을 자랑합니다. 꿀의 주성분은 당분이지만 그 속에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철분, 아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항산화 성분의 존재로 인해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주로 달콤한 식품의 천연 감미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꿀은 그 제조 과정에서 식물, 벌, 먼지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꿀이 지닌 독특한 특성은 이러한 미생물이 살아남거나 번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꿀이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신비로운 성분의 보고임을 증명합니다. 꿀의 영양가치를 살펴보면 이 자연의 선물은 주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된 원천이 됩니다. 구성 요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당과 포도당이 주를 이루며 이들 사이에는 자당이 극히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당은 포도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데 이는 꿀의 독특한 단맛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물론 꿀 속에는 단백질과 지질도 소량 존재하지만 이들은 에너지 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의 혈당 지수 지하위는 45에서 64 사이로 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꿀이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 꿀의 종류에 따라 지하위 값이 다르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속에 포함된 밀양 영양소의 경우 비타민 B군, 철, 아연,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밀양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적으로 꿀을 소량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꿀을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영양소의 섭취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을 담은 원정 꿀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꿀 제품들 중에는 가격이 훨씬 저렴한 대안들도 존재하죠. 이러한 저가의 꿀 제품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며 벌들에게 설탕물이나 사료를 급여하여 얻은 꿀이 주요 성분입니다. 이로 인해 이런 꿀들은 실제로는 설탕의 함량이 무려 90%에 달하고 진짜 야생꿀은 겨우 10%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설탕꿀이라는 용어가 탄생했는데 이는 벌들이 설탕물을 주식으로 하여 생산한 꿀을 의미합니다. 비록 명칭이 다소 거칠게 들릴 수 있으나 설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꿀은 순수한 꿀에 비해 영양적 가치나 맛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설탕꿀이라고 해서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설탕 섭취와는 다른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원정꿀을 모방하여 만들어진 가짜 꿀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짜 꿀은 실제 벌꿀의 생산 과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공장이나 다른 장소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원정꿀의 진정한 가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가짜 꿀이 유통되는 것은 진정한 원정꿀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큰 혼란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볼 때 원정꿀의 고가는 그것이 진인 순수함과 자연에서 온 진정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벌들이 자연의 꽃에서 얻은 꽃가루를 이용해 만든 꿀은 그 어떤 인공적인 공정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원정꿀을 소중히 여기고 올바르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의 꿀이 존재하며 프리미엄 꿀, 야생꿀, 수입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소비자가 진정한 꿀을 가짜와 정확히 구별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가짜 꿀을 실수로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팁은 매우 간단합니다. 꿀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먼저 정수된 물을 준비하세요. 이때 정수된 물 한 컵에 몇 방울의 꿀을 떨어뜨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꿀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며 컵의 바닥으로 가라앉는다면 그것은 진짜 꿀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꿀이 물에 쉽게 녹아내린다면 그것은 가짜 꿀일 확률이 높으며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혼합된 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흡수성 종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꿀 한 방울을 흡수성이 좋은 종이 위에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만약 꿀 방울이 종이에 금방 스며들지 않고 동그랗게 모여 오랜 시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한다면 그 꿀은 진짜입니다. 이러한 테스트는 꿀의 순도와 질을 확인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듯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별하는 몇 가지 간단한 방법들은 소비자들이 진정한 꿀의 가치를 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짜 꿀은 그 독특한 맛과 향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찾는 이들이 많지만 가짜 꿀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간단한 검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만약 꿀이 흡수지에 빠르게 흡수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순수한 꿀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꿀의 수분 함량은 약 17.2% 정도이며 이는 꿀의 종류와 수확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흡수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꿀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 관찰함으로써 그 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방법으로 색 양파를 사용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꿀의 진짜 여부를 판별하는 데 유용한 다소 독특한 접근법입니다. 간단하게 컵이나 유리잔, 접시 등에 약간의 꿀을 떨어뜨린 후 그 위에 신선한 양파를 담가둡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양파가 부드러워지고 색이 약간 갈색으로 변한다면 그 꿀은 순수한 것입니다. 반대로 양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꿀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꿀이 갖는 자연스러운 성질 때문입니다. 꿀에는 항균성과 함께 특유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신선한 양파와 같은 일정한 물질과 반응할 때 변화를 겪습니다. 양파의 변화 여부를 통해 꿀의 순도와 질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꿀의 진위를 판별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소비자들이 진짜 꿀을 구입하고 그 특유의 맛과 건강상 이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순수한 꿀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이 제공하는 소중한 선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하는 꿀의 순도 테스트는 매우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신선한 계란 한 개가 필요하며 노른자만을 사용합니다. 노른자를 그릇에 담은 후 꿀을 가득 부어 노른자가 완전히 덮이도록 합니다. 이 때 꿀과 노른자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5에서 7시간 동안 그 상태로 서늘한 곳에 방치합니다. 만약 꿀이 순수하다면 노른자는 있거나 색이 변해 유백색을 띄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꿀은 순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꿀의 농도와 순도를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냉동실험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유리병에 꿀을 담아 냉동실에 7시간에서 하루 정도 보관한 후 냉장고에서 꺼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진짜 꿀인 경우 꺼냈을 때 꿀은 걸쭉하면서도 단단한 특성을 보이며 때때로 설탕 결정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꿀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성질 때문이며 실제로 순수한 꿀도 걸쭉해질 수 있지만 사탕이나 메가사탕처럼 특정한 농도를 유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짜 꿀이나 혼합된 꿀은 쉽게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꿀의 순도를 테스트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진짜 꿀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순수한 꿀은 그 특유의 맛, 향 그리고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연산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연의 선물인 순수한 꿀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성냥개비를 활용한 실험도 꿀의 순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꿀에 성냥개비를 담갔다가 빼내어 바로 쳐보는 것입니다. 만약 성냥이 쉽게 타올라 불꽃이 붙는다면 그 꿀은 진짜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진짜 꿀에는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성냥에 불이 잘 붙는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냥개비가 타지 않는 경우 그 꿀은 수분 함량이 높은 가짜 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꿀을 뜨거운 냄비에 조금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끓이는 실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 꿀은 서서히 농축되며 꿀 속에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때 민달팽이 모양의 꿀이 마르면서도 설탕 덩어리가 남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꿀의 특성입니다. 반면에 가짜 꿀이나 설탕이 혼합된 꿀의 경우 끓인 후에도 설탕 덩어리가 남게 되며 이는 꿀에 설탕이나 다른 감미료가 첨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냥개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뜨거운 냄비에서의 끓임 실험은 꿀의 진위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진짜 꿀과 가짜 꿀을 구별하여 순수한 꿀의 맛과 영향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꿀을 식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중요한 징후가 있습니다. 꿀의 핵심 구성 요소는 설탕이며 이 설탕이 시간이 지나며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기 시작하면 꿀 내부의 수분 함량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꿀이 발효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꿀의 성질이 변하고 결국 일부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상태로 변화함을 의미합니다. 꿀이 발효되어 더 이상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뚜렷한 변화가 관찰됩니다. 첫째, 꿀의 색상이 검게 변하며 이는 꿀이 변질되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둘째, 꿀 표면에는 하얀색 기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발효 과정 중 생성된 갓으로 인한 것입니다. 셋째, 꿀에서 불쾌한 매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며 이는 꿀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된 꿀을 시식해보면 쓴맛과 신맛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꿀이 더 이상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꿀의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로 꿀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꿀의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이러한 단계들은 꿀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꿀을 사용하기 전에 이러한 변화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의 변화가 없는지 주의 깊게 확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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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깊게